어! 네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. 제 이름은 건희입니다. 맞습니다. 네 환웅입니다. 어! 저 쪽에 호.. 어! 왜 그렇게.. 이렇게 하면 전기가 안정하죠. 막! 길까요? 시작한 건가요? 어! 네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. 제 이름은 건희입니다.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건희입니다. 이거니 저거니 두거니 박거니 건희입니다. 아 세이 건 유 세이 건희 건희입니다. 이들 이름이 뭐니 이거니 저거니 두거니 박거니 건희입니다. 건희 건희입니다. 팔 다리가 긴 건희입니다. 건희입니다.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. 지금까지 건희였습니다. 감사하오니. 물론 안 아픈데? 네 안녕하세요 이쁜이 어디가 이쁜이 저기가 이쁜이 여기가 이쁜이 네 이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에서 키와 끼를 맡고 있는 환웅입니다.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그 이름이 바로 저입니다. 네 맞습니다. 네 환웅입니다. 기억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환웅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원하스의 막내 시온입니다. 시온시온한 시온입니다. 시온입니다. 잘 살린다. 뭐야 어떡해. 안녕하 서호 저는 서호입니다. 어 서 쪽에 호 어 서호입니다.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. 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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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하스에서 목소리 맡고 있는 메인 랩이 이도이고요. 어 저는 제 저 꿈이 제가 생각합니다. 뭐라는 거야 으흐흐흐흠 여기 사장에 남았네 아 뭐야 뭐야 어디로 가 통과진 사람 이리로 빠집으셔도 돼요, 오케이. 네 안녕하세요 워너스의 막내 시온입니다. 시온시온한 막내 시온입니다. 애교가 엄청.. 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.. 시온입니다. 시온시온시온한 시온입니다. 시온시온..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. 제가 개인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들 뒤로 놀아주세요. 아 오케이. 네 제가 좋아하는.. 저는 아크로마틱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크로마틱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. 이거 들고 해야돼요? 네 들고 해야돼요. 오.. 감사합니다. 이게 서우랑 무슨.. 그니까.. 그냥 한거야. 아 근데 왜 날.. 날 지냐. 네. 아.. 나도 좋은가요? 네.. 너야.. 어.. 죄송합니다. 애교보려. 네 마지막으로 남게 된 워너스의 막내 시온입니다. 저는 워너스에서 보컬과 연기를 맡고 있고요. 애교가 엄청 넘치는 막내 시온입니다. 같이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애교보려 주세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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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아.. 감사합니다.